이 멋진 성년에 먼저 축하를 드리고 세미 신앙성 교수님과 또 회원님들 또 이렇게 멋진 자리를 제공해 주신 백난 사장님께도 이 자리를 들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세월이 참 빠릅니다. 빨라도 너무 빨라요. 세월은 가고 또 오른 것입니다. 우리 가겠다고 하는 년은 미련 없이 손 흔들어서 보내버리고요. 오렸다고 하면 두 손 걸려서 따뜻하게 그리고 희망찬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맞이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우리가 되돌아보면 금년 한 해 우리들 마음속에 얼마나 알차도 또 희망찬 국집들을 거주었나 수확을 했나 한 번쯤 이 시간을 통해서 되돌아보는 또 스스로의 마음에게 물어보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우리가 여기에는 모두 다 문화와 예술인들입니다. 이런 떨떨 뭉친 예술인들입니다. 오늘 이렇게 멋진 성진의 자리에서 마음껍기를 발휘해 주시고요. 우리 다 같이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밤을 밤새 또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.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저 세민신앙성 교수님과 저하는 굉장히 오랜 지인이고 또 신앙성을 통해서 끈끈한 우정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또 신앙성을 하시는 분들 또 각기 예술 분야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데요. 우리 2015년도에는 우리가 꿈꿨던 것 우리가 바랬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아름답게 이루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. 왜냐하면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이루는 것이죠. 우리 마지막 시간까지 다 함께 한마음 한뜻이 돼서 희망차고 또 아름답게 즐기시는 한 시간 또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